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예리한 시국진단글을 자주 내놓는 문화일보의 허민전임기자가 쓴 윤석열, 이대로는 진다 라는 제목을 독자들이 많이 주목해서 읽었습니다. 글도 그리지만 편집자가 제목을 참 잘 뽑았습니다. 윤석열, 이대로는 진다. 아마 제목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혹해서 아마 읽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참 열심히 뛰는 선수들, 기를 죽이는 일일 수도 있고 또 힘을 빼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저라면 제목을 이렇게 뽑았을 것입니다. 윤석열, 원래 진다. 이대로 진다가 아니고 원래 진다. 아마 저 같으면 제가 편집자라면 아마 그런 제목이 더 마음에 들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민전임기자의 글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와 관련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카메라를 들이대자 김건희가 환급히 얼굴을 가리고 경호원이 다급하게 그의 목두미를 눌러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여운 깨운찬았다. 윤석열은 이대로는 대선에서 진다.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우위의 구도가 많이 줄이 펴져서 이재명과 시소게임을 벌이는 현국이다. 그나마 김건희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은 조사 결과다. 논란이 조기종식되지 않으면 윤석열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법적 도덕적 논란을 들고 올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될 것이다. 사과할 의향이 있다거나 사실 여부를 떠나 사과한다 등 맞이 못해서 하는 느낌의 사과로는 안 된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소명한 뒤에 솔직하게 사과해야 될 것이다.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수사를 받고 죄가 있으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해야 한다. 물론 김건희의 잘못을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아직 좀 가혹한 측면이다. 정경심은 법원에서 표창장 위조 등 7대 허위 스펙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서 진역 4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유권자에게 자신의 허물을 사랑의 눈으로만 바라보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유권자는 사안의 대소와 경중을 구분하지 않는다. 때론 격전적이고 때론 냉정하게 그리고 잔인하기까지 하다. 게다가 집권 세력은 지지자들 마음 깊이 새겨진 조국의 빛을 들춰내고 공정심리를 자극할 것이다. 이미 적을 향한 정오와 규탄의 목소리 죽임의 언어가 난사되고 있다. 윤석열은 공인이다. 배우자도 그렇다. 공인의 길은 지옥길처럼 험난하다. 작금의 모든 사태가 넓은 의미의 후보금정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된다.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두 차례나 거의 당선될 것처럼 보이던 이 회창이 패한되는 가족 리스크, 아들 병력 문제가 깊이 작용했다. 후보 본인이 모자라스가 아니었다. 이런 허민 전임 기자의 아주 따끔한 글은 그렸습니다. 저의 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대표와 관련된 사안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허민 기자가 윤석열 이대로는 진다는 제목의 칼럼을 기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의 가정은 윤석열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깔고 그런데 지금처럼 하면 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물론 사람들의 생각은 제각각일 수 있고 또 결과로 드러나기까지는 대선이 끝나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의 이야기는 가설이나 추론 정도로 그렇게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 수뇌부가 혹은 윤석열 캠프 측이 부정을 부정하는 순간 이미 대선 성분은 결정되었다는 시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90도 가깝게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에서 무선 묘책으로 무선 비책으로 무선 수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정교한 여론조사 결과 만들기 정교한 여론조성하기 정교한 네거티브 공식 정교한 선거 결과 만들기가 흔히 보이지 않습니까? 3월 9일이 지나고 나면 지금의 국민의힘 수뇌부와 모든 국회의원들 그리고 윤 캠프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내린 오판과 비겁함에 책임지고 모두 정치를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들은 그만두지 않겠죠. 또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구실 저런 구실 이렇게 돼가지고 정치의가 본인들한테 업이니까 직업이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선거들은 대선 이후부터는 다른 선거들은 일방적이 될 것입니다. 나라가 큰 모습은 양당제를 취하고 있지만 거의 일당체제처럼 돌아가게 될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허민 기자가 쓴 윤석열 이대로는 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원래 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원래 지게 돼 있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마 윤 캠프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판이라도 엄청난 오판인 것이죠. 그것은 그야말로 무지성의 결과입니다. 기존의 선거에서 근래에 있었던 선거 결과에 대한 선거 과정에 대한 통절한 그런 비판과 성찰 없이 막연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민심이 이러니까 이길 수 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과학적 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판을 항상 하는 겁니다. 대략 한국 사람들이 좀 뭉텅거리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과학적을 좀 철두철명의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을 그런 거 없이 그냥 적당히 때려가지고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원하니까 이길 수 있다. 그게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죠. 국민들이 민심이 표출되더라도 결국은 투표 결과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밍인 기자가 쓴 칼럼 윤석열 이대로는 진다. 이것조차도 저는 전면적으로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대로 진다. 원래 지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